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. 요괴메달 제4장 바들바들 트러블 요괴 돼지밥 반다이 요괴메달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건 107번 왕고약입니다. 어스름족이구요. 왕고약 저주가 필살기라고 하는데 사이즈는 104cm라고 되어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쟁이 대요괴라고 그럽니다.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괴라고 그러는데 사약하게 생겼죠. 근데 별로 돈이 많아보이는 것보다 좀 가난해 보이는 요괴 같은데 자 메달 패턴은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패턴 참고해보시구요. QR코드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괴메달 랜드에 등록하셔서 포인트 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왕고약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왕고약 소환 목소리가 고약하게 생겼네요. 자 일본고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왕고약 소환 개인적으로 일본고보다는 한국의 소리가 좀 약간 좀 괜찮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수전노 뭐 구두새 구두새를 자기 것을 아끼는 것보다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죠. 여러분들은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자비와 아령으로 멋진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뭐 그거 있잖아요. 그런 좀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